오늘은 진짜 싱글벙글 저희 채널 96% 남성들을 위한 하나의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 여자들 간의 기싸움이 얼마나 지옥같은지 한번 간접 경험해보고 가시길 바라죠. 10대 20대 한국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티즈의 예쁜 제가 참을 깨어 해봤음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글은 지금 여초 커뮤니티 전역으로 퍼져나간 글이고 저는 지금부터 여자들끼리의 기싸움을 번역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글쓴이는 글 시작부터 본인을 질투가 하나도 없고 기싸움 이런거 잘못한다. 나보다 어리고 예쁜 애들 질투는 해본 적 없고 화장이랑 관리 빡세게 해서 예쁜건데 그걸 질투할 필요는 없다. 라면서 자신은 일단 질투가 없고 기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조소기업이라는데 나를 진짜 싫어하는 11살만은 한국 여자가 있음. 난 다른데 가서도 그렇고 직원들이랑 사이도 좋고 싹싹하고 성격 밝게 잘 지내는데 이 한국 여자는 나 첨 봤을 때부터 띄꺼워했다. 라면서 이 글 쓴 한국 여자는 끊임없이 자신은 밝고 명랑하다라고 스스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 새로 하고 오면 대놓고 찌찍거리더니 지도 나 따라서 머리하고 오는 스타일임. 그래서 나는 이 한국 여자가 왜 이러나 하나도 모르겠어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말하길 그 여자가 나를 질투하는 거라고 알려주더라. 그래서 나는 질투라는 감정을 그때 머릿속에 때려박았음 아 이런게 질투구나 라고 말이야. 근데 나는 질투라는 감정이 이해가 잘 안가 어째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야. 라면서 이 글 쓴 한국 여자는 질투라는 감정을 이해 못할 정도로 순수하고 순박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친구가 질투라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 말을 하죠. 벌써부터 한국 여자식 화법에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난 이 40살 넘은 한국 여자에게 관심 하나도 없어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고 인생 망한 사람처럼 보여서 말이야. 이 40살 한국 여자는 외적으로 뚱뚱하고 머리카락도 없고 출근 전에 나 운동하는 거 꼴보기 싫어하고 남자 꼬시려고 매깅스 입냐 뭐라 욕하더라. 난 이 여자에게 관심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 하는 게 참 싫달까. 라면서 이 글 쓴이는 도대체 몇 번을 40살 한국 여자에게 관심 없다는 걸 어필하는지 모를 정도로. 누가 봐도 관심 존나게 많아 보이는데 관심 없는 척 오지게 어필하는 중입니다. 어느 날 그 언니가 자기가 커피 타준다고 마실 사람 물어봐서 저도 마실래요 라고 말했더니 이빨 꽉 다물면서 니가 타서 마셔 이러면서 협박하더라. 그래서 나는 왜 저만 안 타주세요 너무한데 예쁜 제가 참을게요 라고 말하니까 주변은 빵 터졌음. 그 언니는 하하 웃더니 몰래 진짜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 라는 말을 하면서 오지게 기싸움하는 글쓴이와 40살 노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길고 긴 이야기를 짧게 추격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짧은 내용에서도 한여식 기싸움이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이 글 쓴 한국 여자는 저 40살 한국 여자에게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연부를 외우고 있지만 저 여자에 관련된 글을 두 개나 쓸 정도로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30 언저리의 한국 여자와 그 여자를 존나게 질투하는 40살 언저리의 한국 여자. 글 쓴 한국 여자는 질투 없고 기싸움 존나게 못한다 말하고 30살 처먹고 질투라는 감정을 그때서야 배웠다는 전응아 컨셉을 잡으면서 자신은 깨끗하고 순백하다는 걸 어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글 쓴 여자가 왜 저렇게나 이를 악물고 자신은 정말 질투심이 없다는 걸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욕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여우짓을 하고 꼬리를 치고 기싸움을 존나게 했으니까 상대방 여자가 너를 싫어하겠지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그런 여자가 아니라 깨끗하고 순백한 여자야라고 글을 쓰면서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초회사 여초커뮤니티가 어째서 지옥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남성들은 저런 기싸움을 절대 이해 못하시겠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일상같이 일어나는 일이 저런 기싸움이라는 사실. 여저견은 진리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간호사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의 적은 여자다